오늘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했습니다. 내용 잠깐 들어보고 얘기 나눌게요. 지난해 연설과 다른 점이 전임 정권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경제 민생을 강조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셨으니까 하나 짚어보면 처음 들으셨을 때 이재명 대표 이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정미 대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관례적으로 여당을 항상 보통 먼저 부르기도 하고 사실 기사 쓸 때도 그렇거든요. 여당 먼저 야당 먼저 이 순서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먼저 불렀다. 이런 점도 하나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비판이나 야당 비판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썼던 단어 보면 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개혁이 14차례로 가장 많이 썼고요. 개혁. 그다음에 민생 9차례, 물가 8차례, 취약계층 약자 이런 거 각각 4차례씩 썼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민생이나 취약계층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라는 것도 역시 이번에 이제 이념과 관련된 언급을 좀 줄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예산안이 656조 9천억 원인데 한 65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2.8% 정도 늘어난 겁니다. 원래 예산안은 매년 느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가도 오르기도 하고 항상 규모가 커지는 것인데 다만 그 증가율이 역대 최저였다.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나라비치는 늘리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R&D 예산 사건분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전면적으로 기조 바꿔달라. 그리고 이거 예산 책정한 거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 예산 사건분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약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좋게 표현을 했지만 전면 재검토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뭐 친서민 건전 예산 편성 기조 잘 설명했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아까 말씀드린 그 R&D 예산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기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야 의원들 고루 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가가 이번에는 좀 뭐 평이했다.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 평가는 좀 평이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평이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주 자극적인 표현 같은 게 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이나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쏙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표현하기로는 이거는 기재부 총리가 왔어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기재부 장관이 와도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 같고 기재부 국장이 와도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예산안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평이하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제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이념 논쟁은 좀 접고 민생으로 가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방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시정연설에서 많이 그러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우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이념과 관련된 표현들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연설 가서는 더 많이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연설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들은 다 빼줬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일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비공개 대화나 뭐 이런 데서 무슨 내용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좀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내용이 나왔죠.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이제 어제 기사를 쓰는데 대화를 했다라고 쓸까 말까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 좀 취재를 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는 김진표 의장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 형태로 짧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그다음 다음 사람 또 말하고 다음 사람 말하고 이런 형태니까 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저는 대화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자면은 그 이제 방송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정당에서 최고위원회의 할 때 있잖아요. 이름은 최고위원회의인데 일종의 발표회처럼 하잖아요. 각자 발언을 하죠. 네. 대표하고 뭐 최고위원 발표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회의는 뭐 실제로 비공개해서 좀 하겠지만 어쨌든 공개 회의에서는 발표의 성격이 강한데 사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대화를 듣는 과정에 그냥 나오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소통을 최소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의견을 주고받았던 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이제 본인이 나중에 회의 끝나고 공개를 했거든요.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말했던 국정기조 전환을 좀 자세히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생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진 모습은 곳곳에서 보였어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런 화면이나 그다음에 취재된 내용들을 보고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모두 우리는 그래도 약간 열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의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민주당은 침묵 피켓시를 했었거든요. 노탠도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 참석을 안 하고 대신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전환담장에 한 13분 정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장면도 좀 배려를 해주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와서 물론 인사를 원래 잘 하시기도 하지만 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오랜만입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건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도 민주당 의원들 좀 방식이 다양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본회의장이 가운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는데 의석이 민주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석이 배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양쪽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양쪽에 다 일일이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쭉 보고 있었는데 크게 세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같이 악수를 하는 사람. 그런 의원들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이제 자리에 그냥 앉은 채로 못 이기는 척 악수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예 외면을 해가지고 좀 피하는 경우 이렇게 세분류인데 이재명 대표는 일어나서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열려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는 협치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대표 측 관계자한테 이번에 참여하게 된 거 사전한담 작년에는 안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 봐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에게 협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 보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제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려는 그런 의지를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기대했던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좀 실망스러웠다. 좀 뭐 조산무사 얘기도 하면서 이제 비판을 아주 세게 했어요. 네. 말씀드렸던 그 r&d 예산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히 짚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 이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병사 월급 올린 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생일 케이크 같은 것들은 못 주고 이렇게 다른 일종의 이제 월급 직장인들로 보자면은 월급은 조금 올려줬는데 예를 들어 뭐 다른 수당을 뭐 빼거나 아니면 뭐 연차 비용을 뭐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좀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판하면서 조산모사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왜 의사정원 확대 같은 거 문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헌정사 최초 요새 헌정사 최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뭐 야유나 고성도 없었고 뭐 연설 도중에 자리 비우거나 뭐 반대 의사 밝힌 의원도 뭐 없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좀 국민들이 억지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되게 사이가 안 좋은 두 명의 친구를 제3의 아주 양쪽 모두 친해지고 싶은 다른 친구가 너네 둘이 같이 안 보면 나 이제 안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좀 붙여놓은 그런 꼴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건 신사협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박수를 치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미묘한 그런 표현을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이 신사협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안에서는 뭐 고성을 지른다거나 피켓을 안 들기로 약속을 한 건데 그제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내용을 취재하니까 그때 이제 논쟁이 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진 게 친명계 최고위원이나 친명계 의원들이 나섰는데 뭐 대표적으로 양의원형 의원들은 이제 본인 이름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을 가끔 보기도 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의원들도 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한테 국민들 대신해서 전해야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럼 본회의장 안에서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러면은 그 본회의장 앞에 있는 복도에 이제 로텐도 홀이라고 있거든요. 로텐도 홀이나 아니면 본청 밖에 이런 데서라도 의견을 전하자. 대통령이 왔을 때 의견을 전하자. 이런 의견들을 막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제 취재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은 아니 그 신사협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게 본회의장 아닌지 아니면 뭐 로텐도 홀인지 본청 밖인지 그거는 아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거다. 그냥 안 하기로 한 거를 기억을 할 텐데 그걸 또 이렇게 조건을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제 원내지도부에 물어봤을 때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일종의 제3의 우회로를 선택을 한 건데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성은 안 지르는 침묵을 하는 피켓 씨를 본회의장 밖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근조리본 단적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의사 표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포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임 얘기 좀 잠깐 해볼 텐데 김기현 대표가 소화 올린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의원 입법도 있고 정부 입법도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된 지자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 투표 같은 것들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야 되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고 복잡해지잖아요. 정부 입법으로 하면. 네. 그래서 차라리 의원 입법으로 가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뭐 의원 입법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의원 입법을 한다는 건 국회에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주도권은 결국엔 민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가 좀 중요한데 민주당은 좀 복잡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나눠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입장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김포의 이제 국민들이 좀 시민들이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배려한 걸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수도권은 각 아뜩이나 이제 서울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방도 균형에서 발전시키자라고 하는데 이런 방향이 맞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다만 그 좀 속내랄까요. 좀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의제를 좀 큰 걸 뺏겼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의제를 뺏겼다. 일단 왜냐하면은 이게 예전부터 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의제를 좀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은 굉장히 좀 곤란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걸 던지게 되면은 이게 되게 흡입력이 있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의제가 좋든 좋지 않든 어쨌든 그 안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럼 기본소득을 찬성에 반대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가 비판할 지점도 있고 아닌 지점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당에서 던져놓은 카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추진하는데 여당이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권이다 보니까요. 정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무조건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안에 들어가서 막 같이 뛰놀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로 보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분위기가 그래도 꽤 반응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좀 한정해서 보면 인유한 위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혁신위원 발표했을 때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대체로 좀 이거 안 좋은데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반론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여당 프리미엄이다. 여당이니까 던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좀 이념 같은 거 말고 어찌됐든 간에 의제다운 걸 좀 던졌다.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들은 내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권에서 메가시티론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거 정책으로 이런 지역 개발 같은 안을 던져도 되나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당과도 국회의원 다르고 지자체장 다루고 하다 보니까 서로 속내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게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가 딱 들어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 김포 서울 편입에 관한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요약하자면 서울이 가뜩이나 큰데 비대화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 관계자랑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차기 대선주자들이 아마 이권과도 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 차기 대선주자 이권. 그러니까 오세훈 사실은 서울시장 한정으로 보면은 야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총선 기준으로 한 35만 표 정도 되는데 물론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김포가 그래도 민주당세가 좀 강하다라고 치면은 경기 지역은 민주당 입장에서 비교적 경기지사는 좀 차지하기가 쉽다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잖아요. 물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오래 했었지만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만치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 대거 포함이 되게 되면은 서울시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다간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정 같은 것들도 좀 나눠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또 반대로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이제 김포 쪽으로 옮겨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복잡한데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선다라면은 어쨌든 그 김포 시민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시장이 이걸 자극적으로 꿇어오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홍주표 시장은 이것도 견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분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제기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살짝 논의의 문은 열어놓는 모양새를 취하긴 하더라고요. 완전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이게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다 이런 접근이 지도부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방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표현도 있고 이제 다른 모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리당략적으로 총선 앞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검토하는 거는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즉 조금 요약해서 보자면은 총선 앞두고 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여당 쪽이 좀 유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견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뜻을 또 순수하게 보면은 굉장히 큰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반박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